네, 그리고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증편도 됐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는 많은 거죠? 골드라인만 생각하면 매번 가슴이 아픈데요. 김포 골드라인은 당초에 수요 예측을 잘못했습니다. 김포시는 인구가 증가하고 특히나 젊은 층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요를 그 당시에는 잘 예측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량으로 편성당 1량으로 짧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호흡구나로 쓰러지거나 또 불미련스러운 사건도 발생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단 지난 6월 28일에 한 편성이 추가로 편성돼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8월에는 2편성 그리고 또 9월에도 2편성 그리고 26년까지 더 추가로 골드라인 차량이 편성돼서 투입될 예정인데요. 편성이 완료될 때까지 경기도도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경기도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통해서 전스페어스 60회 정도를 투입했는데 올해에는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올해 1월부터 작년 수준만큼 안정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답형 교통책인 똑버스도 도입해서 당장 김포의 교통운집에 심폐소송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울 5호선 연장이 빨리 되어야 되겠는데요. 제가 작년 4월에 서울 5호선 연장안 예타 면제에 대한 촉구 권한을 냈고 지난 2월에 김동현 지사를 상대한 도정지리에서 확인한 결과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울 5호선 연장안이 사실 김포시와 인천시의 의견이 갈등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광위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해서 두 지하체가 합의를 보고 예타가 함께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경기도가 쓴 예산에 대해서 결산하는 그런 기간인데 하천정비사업 들여다보셨고 야밀고개 도로도 들여다보셨더라고요. 어떤 문제점 보셨습니까? 지난달에 2023년 건설교통의 결산심의가 있었는데요. 23년 결산은 23년 세입으로 2023년도에 도민들에게 어떤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 정감하는 건데요.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좀 몇 개 나왔습니다. 중공은 이미 2, 3년 전에 됐는데 결산은 그 이후에 올리는 경우가 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중공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좀 면밀히 살펴봤는데요. 하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중공된 이후에 소송 관련 예산을 남겨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지방재정법상 찾아보면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목적의 사용금지 원칙에도 맞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로 지적을 했고 예산이 잠식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야밀곡의 위험도로 선용개선공사의 건인데요. 다행히 올해 4월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작년 2022년 결산심사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당초의 기초지사가 매우 부실한 것을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살펴보니까 4차례나 설계가 변경됐고 그에 따라서 공사기간이 또 연장됐고요. 또 공사기간이 지연된 만큼 인건비와 자재값이 오르고 사업비가 78억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사실 늦게 개통을 하게 되면서 도민의 교통편역에 대한 손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사기간의 연장의 원인은 도민이 아닙니다. 증액된 사업비를 도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미 중공이 났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설계사라든가 시공사라든가 감리사와의 정산을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김포시는 커져가는데 학교도 많이 필요한데 땅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좀 진척이 있습니까? 네. 한강 신도시가 계획될 때 학생 유발율을 산정하는데 사실 모든 신도시도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산정을 해서 학교 신설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한 학교 신설을 검토하면서 또 부지나 예산 확보가 안 돼서 학교 개교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 간담회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과 김포교육지원청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신설 예정 학교들이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고 올해 3월 운유고등학교가 드디어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모담초중학교와 양산고등학교는 25년 3월에 그리고 양원고등학교는 26년 3월에 그리고 향산중학교는 분리 이전에서 27년 이후로 이렇게 개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 3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인데요. 기포시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 개교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은 짧게 듣겠습니다. 제가 경기도의에서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 수석부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기류의 김대중이라는 타큐영화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산매의 궤적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가장 와닿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씀이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하이려면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겸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칙과 명품만을 내소해도 안 되고 능수능란함만으로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인데요.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좋은 정치팀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후에 정치적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 이기영이라는 정치인은 명분과 현실감각으로 똘똘 뭉친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시키는 시민관계하는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경기도의의 이기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